내가 지금까지 지친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주의 은혜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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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아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